그녀의 겟은 처음이다, 조커! 正体を見せろ! 入ってきる! 銃撃が弱点よ! 立刀して! 上海がクイーン! クリーズ! ドン! 上げます! それでは! どこかに逃げる! 下がったら、ここに取り入れ。 上海へ退遣するぞ。 上海へ退遣するぞ。 墜てて! ファルオースタイルに出します。 ファルオー alegreです。 ファルオーザイリーに出てくるべきですね! ドキスマザが落ちてくるべきだろう。 ファルオー… ドキスマザは秘密か? 이렇게 해갖고 쇼컷이네요 이쪽에 길이 있어 가자 가자 중복뎁인가본데 에헤이 마하코 후하 가진거 어디다 뒤져라 나 분명 기회를 쫓어 자 맵파트라 자 지도 지하층 아무래도 이게 금고 개념이다 보니까 지하로 길이 나있나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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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진 걸 내놔 필요없으니까 내놔 더 내놔 삼초래 더 내놔 땡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자, EC 11 전신다 세상 쓰레기 자, 여유수기 하거다에 나이 아바이템 아바이템 지금 주자 돈 더 더 더 누차 말아지면 짤면 짤수록 원래 이런거 더 나오는거야 더 짜면 짜는대로 다 나온다고 흐흐흐흐흐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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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거 내놔 더 내놓을 수 있지 더 더 더 가진거 딱나래 자 여기였죠 아니 얘는 고양이 맞아요 굶은 페르소나4에 나오는 애가 굶이었죠 짜내고 또 짜내면 못 짜낼게 없다니까 어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어 잠깐 그전에 한번 돌아갔다 오자고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어 아 진짜 주원속성은 그가 짱인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덥네 설마 3방에 안먹자 역시 안먹어 이제 평타로 잡자 그냥 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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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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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도 짜낼수있는 애들한테 짜내야지 의미가 있는거는 저게 즉삭이라가지고 잘안 병중률이 높지않아요 이 안에 못들어가나 바뀌었구나 아닌데 흐흐흐흐 당겨있네 흐흐흐흐흐흐 이것좀 한번 확인해볼라고 올라그랬는데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엘리시울로 그이 흐흐흐흐흐 그룹 먹어야지 yard 다리 치즈 악 정ullen거리.. 정돌료ане 아린다 도망갈 건데 오예 무슨 메탈기어 솔리드도 아닌가 이거 보면은 섬의 계정 느낌도 좀 나 그래픽 그래픽 매우 좋은 섬의 계정 크흐 자 지하의 끝 들어가라 이거죠 세이브로 어휴 벌써 30시간째 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유 아직도 이 게임이 5개월이나 더 남았다니 소름 돋는당 고기쓰마세 CCTV 아니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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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모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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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exico 오 하하 하하 고르바로스와 내 꼬마타라 자 짜내봅시다 성의에 달렸지 더더 짜내 충분히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런이 어르신지?? 센세 공격은 자리다 아냐 자 고맨! 고 나오고 그렇지, 감성한 패턴의 전반겨abol이죠. 저희가 훌륭한 이벤현! 정말 멋진 승리! 새로운 이벤트가 되겠죠! 그럼... 흐흐흐 락쇼 락쇼 오우 오우 자 보자 얼마나 센 녀석인지 우야 하이피쉬 우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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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け! フェルトナ! Don't you know what you thought then? 駆けろ! じゃあ! すごい! 敵2体撃破だ! フェルトナ! Don't you know? 覚悟しなさい!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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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敵は残り2体! 行くぞ! わぁ! 敵はおもちゃと。 ラーキーペッチー! ノーキーペッチー! ガチャ! 힘을 줘 그래 운이야 스톡 힘이라 힘이 더 비스마셀 보물상자? 아 cctv 카메라 뿅 하하 엇 쟤 엇 엇 엇 결빈 어휴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엇 조용함 엇 금강 발파 이거 쳐드시고요 아 근데 얘 합기도 배우는데 합기도가 사격술도 이렇게 뭔가 있어보이게 가르쳐주나 난 무슨 가라테라도 안줄 알았는데 분명 아이키도를 해야 되는데 일본 합기도는 유술 쪽이 아닌가 덕투기도 가르쳐주나 흐흐흐흫 아다아다아다아 일단 경험치 이제 잠깐만 이제는 솔직히 돈보다 돈은 나중에 또 10만원 정도면 되고 경험치 위주로 또 플레이를 해야겠어 이게 이 돈전 끝날 때 웬만하면 한 17정도까지는 찍는게 좋다고 하니까 최소 25정도는 돼야 되겠고 자 여기도 팔로우 차 그러면 왜 해보니까 뭐에 어디서 어디서 알지 어디서 어디서 자 어 사셔서 하시면 후회는 안하실거에요 잘맞는 게이밍은 확실하니까 자 이제 또 영혼까지 털어먹을 시간이구나 자 이제 또 영혼까지 털어먹을 시간이구나 흐흫흫 돈 더 더 더 더 더 何? 何? 抜かったか? 抜かったか? 何? クイーン援助銃! このままでは体力が減るぞ! ここはベルサナで! これでどう? 来た! 何? いや、バグって... 아가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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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갓토 자아 자아 짠가스고이잖아 가지고를 내다 더 내다 더 내다 더 내다 아다 원래 타명스러운 사람이야 오오 오오 아니 너 상납금이 점점 줄어들어? 짜내면 진짜 더 짜낼 수 있다고 내가 쭉쭉 쭉쭉 쏴겠다 자 화멱스러운 인간이 맞을봐 항상 짜내면 어디든가에선 더 돈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인생의 취리치 자 여기 딱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하라고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으니 더 이상 이제 진짜로 주문하러 기다려주셔서 자리 주소 젠장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초코시네요. Fintamppamppamppamppamppam...... 何. ユッ! オイ! 실행이 돼버리는데? 덕이 섹세 안짜아! 아아아아악! 아필 이 조합이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건 위험해 위험해 맥주 아필이 어필이 그 바다 아 뭐 도? 아잇 진짜 아~~ 위험하다~~ 정말 듣자일지 모르가나 이거 진짜 넌 정말 쓰레기야 빨리 여캐가 더 들어와서 모르가나도 버려야되는데 얘는 뭐만하면 누워버리지 이거 경험시 때문에 살려줄 수 밖에 없잖아 어휴 모르가나 아 모르가나가 특히 평타에 약해 평타에 센 애가 없으라 카드로 이유는 모르겠으나 궁금하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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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여러분 나니 나니 手に取りこぼさないでね! 笑